안녕하세요 최순간입니다 제가 지금 카풀 운행하고 있는데요 블랙야크 시흥전 카풀 운행하고 있어요 근데 M&F라고 해서 산과 숲을 연계하는 카풀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둘째 주 일요일 날 카풀 산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일까지 두 번째 산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 참석을 많이 해주셔서 거의 만차에 호응을 해서 너무나 기쁘게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